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정상적인 남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세를 달리다가 시들해졌는데요. 최근 페미 논란과 곡 박원순 전시장의 헌정 드라마라는 둥 여러모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페미니 그런 거엔 1도 관심 없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정상적인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라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동만 하고 다니는 권모술수 권미누는 한바다에 입사한 우영우를 낙하산으로 지적하며 그녀의 뒤를 캐고 다니는 둥 같은 사건을 맡아놓고도 혼자만 앞서나가려는 짓을 하는 둥 꽤나 얄미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른 동기의 신입 변호사인 최수연의 부유한 집안 환경도 부러워하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의뢰인에게 라고 비꼬며 우영우의 페널티를 입에 달고 다니며 우영우의 낙하산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으며 출생의 비밀에 대해 태수미를 협박하며 태산로폼에 들어가려고 권모술수를 쓰는 모습도 등장하죠. 우영우의 직속상사이자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빌런으로 나오는 와중에도 편견 없는 좋은 상사로 좋은 캐릭터를 유지했는데 도련 위암 3기라는 뜬금없는 변명을 받게 됩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캐릭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멀쩡하던 정명석이 전개와 맞지 않는 급환자가 된 상황이 아쉬울 뿐입니다. 우영우와 썸을 타면서 역시나 좋은 캐릭터를 유지했던 이준호 역시 넘지 못한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호의 가족들이었는데요. 이준호는 썸녀인 우영우를 좋은 의미로 누나와 매형에게 소개해주러 자리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준호의 누나는 라며 시월드행이 예상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자와 만나는 남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좋은 캐릭터를 유지하던 이준호도 누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털보내 요리주점 털보사장 김민식씨는 아재 개그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영우 속 등장하였었던 사건의 남자들 캐릭터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화에 등장하였었던 우영우과 살던 집주인 내 할아버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처증에, 다혈질에, 폭력성까지 있는 빌런이었습니다. 2화에 등장하였었던 결혼식에 신부 웨딩드레스가 벗겨져 소송을 걸었던 신부의 아버지는 딸의 옷이 벗겨져 노출이 되어 딸이 사건을 덮고 싶던 말던 본인의 자존심과 어마어마한 보상을 위해 딸의 예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만 앞세우던 빌런이었습니다. 3화에 등장하였던 자폐의 아들의 아버지는 우영우 변호사에게 자폐를 들먹이며 잘난 척하지 말라며 화를 냈었고 이 사건을 맡았던 상대검사 역시 우영우의 자폐에 대해 자폐 환절하며 무시했었죠. 4화에 등장하였던 부모의 재산을 나누기 위해 막내 동생을 속이며 세금까지 덤탱이 씌우게 했던 첫째 둘째 형제들 5화에 등장하였던 자신의 회사 기술이라며 경쟁업체 망하게 하려던 사장 6화에 등장하였던 이수영씨를 가정폭력하며 돈까지 뺏어가는 남편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추석했던 탈북인들을 범죄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며 비하하는 의사 9화에 등장하였던 어린이들에겐 좋은 의도였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을 납치한 방구뽕씨 10화에 등장하였던 여성장애인을 노리고 데이트 비용을 내게 하며 잠자리를 가졌던 양정인씨 11화에 등장하였던 인꼬부부처럼 보였으나 오또 당첨금 나눠받으니 바로 돌변하여 바람피고 가정폭력까지 했었던 도박꾼 남편 4차 직업 여자들만 고쳐서 돈 뜯어먹는 제비 13화에 등장하였던 행복수수 직원을 스카우트하여 본인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던 행운구수 사장까지 그리고 딱 봐도 좋은 의도는 없어 보이는 기자까지 하나같이 정상적인 남자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훈은 2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영훈 속 등장하는 정상적인 남자에 대해 찾아보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